두 번째 갑자기 대화하고 싶은 주제가 생각났어요 어떻게 보면 제 필드, 저의 주업이기도 한데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완벽하게 정의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으면 말을 잘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테고요 발음이 좋다고 해서 또 말을 잘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논리를 들이미는데 논리 좋은 사람이 다 말 잘합니까? 참 경의 내리기 어렵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말을 잘하는 개념에 가장 가깝게 좋은 화두를 그리고 해답을 건네는 게 바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정체성인데 거기 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이나 말 따위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다 즉 말은 자신의 생각을, 감정을 전달하는 거다 그렇다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전달 능력이 있는 것 이게 말을 잘하는 키워드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스피치 코칭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연히 발성이긴 합니다 보통은요 좋은 목소리에 대한 욕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매력이 있죠 그리고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 발성과 소리가 나쁘진 또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저의 이런 보이스를 욕망하긴 할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도 누군가를 욕망했었고요 그런데 이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 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강력한 충원을 하나 건네고 싶은데요 이 보이스를 가진다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발성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그게 말을 잘하는 것과 연관되는 일체감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술은 반드시 아름다워야 할까요? 선과 악은 존재할까요? 무지함은 악이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정말 유한할까요? 그리고 삶은 정말 소중한 걸까요? 인간은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지금 건넨 이 질문들을 글로 쓸 수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저도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글보다 일단 더 수월한 말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두세 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각과 감정을 담아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어떠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아마 대답 잘 못할 겁니다 어렵죠 저도 너무 어려웠었고 지금도 뭐 쉬운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건넸던 이 질문들이 바로 바칼로레아에서 나온 질문들이에요 프랑스의 입시 제도죠 그러니까 조금 명명하자면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풀어야 될 질문인 겁니다 지금이 이걸 했던 것들이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그렇게 지적으로 딸린 부족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고등교육 얼마나 탄탄합니까 근데 대답할 수 있어요? 어렵죠 우린 도대체 왜 배웠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 방금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나 생각 감정 전달해 예를 들어 너 오늘 기분 어땠어 너 오늘 뭐 했어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 당연히 대답하겠죠 아 나 오늘 어땠어 뭐 했어 그리고 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침묵은 금이라고 저도 인정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게 겨우 한 줄인 것도 솔직히 좀 부끄럽지 않나요? 내가 그거를 그 정도밖에 사유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껴본 적 없으세요? 전 진짜 아쉬운데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럽던데 난 과연 이게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에서 무용한 가치일까요? 이 생각과 감정 이 사유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고 프리랜서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이 대답을 하는 거는 확실히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컨텐츠를 조만간 찍을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또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만 철학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이만우의 칸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었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유명한 저서가 있죠 제가 철학서를 읽다가 칸트의 파트가 나왔는데 진짜 다른 철학자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렵다고 하는 뭐 플라톤이든가 아리소텔레스든가 아니면 진짜 되게 잠원적인 아포리즘적인 내용이 있는 니체도 이해가 됐었고 뭐 데카르트 로크도 이해가 됐었는데 진짜 칸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그때 좀 시간이 널널했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그 시기가 하루에 8시간 동안 시간을 소요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8시간 동안 한 페이지를 못 읽었어요 정말로요 한 줄 이해하는데 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꽤 수준 높은 책들을 많이 읽었었던 상태였거든요 어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집념이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생겨서 야 진짜 이거 어차피 인간이 만든 건데 내가 이해 못한다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일주일을 파다가 또 한 달을 파면서 귀엽고 귀엽고 그나마 이해를 해서 한 2, 30페이지를 달궈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했죠 장난 아니고 저 그때 몸살이 걸렸어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생겨요 근데 그 칸트를 공부하는 게 저의 연봉이 오르는 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딴 거 없죠 되게 무익하게 보이겠죠 야 그 시간에 너 알바라도 했던가 뭐라도 했으면 너 더 했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협소한 생각이라고 전 느껴요 왜냐 나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저의 삶이 진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웠던 책들을 읽었었던 것들 덕분에 동기부여를 받고 또 했겠지만 칸트의 책을 읽고 나서 첫 번째는 진짜 독해력 문해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봤었던 모든 책들이 생각보다 다 너무 쉬웠었어요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칸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정말 그 정리병이 좀 있거든요 뭔가 정의하려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잘 정의해요 이건 이거고 이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로직 트리를 진짜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칸트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체계를 나누는 걸 정말 잘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역설적으로 그 한 페이지를 8시간 동안 시간을 소요했다는 것 그리고 한 달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것 이걸 읽으면서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왜 이해가 안 됐을까라고 했었던 것은 뭐를 방증하느냐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정도의 깊이로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 정도 밀도로 살아본 적이 없던 거예요 한 줄 알았지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걸 하고 나니까 그 정도 만치의 사유를 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제 생각과 감정의 폭이 아주 많이 넓어졌고 일반 삶 속에서 우리가 떠도는 그런 고민들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 너무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 알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고민을 잘 안 해요 뭐 저도 당연히 고뇌의 산물이지만 정말 남들보다 덜해요 그리고 쉽게 문제가 해결돼요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언어를 깊게 정말 추구하는 언어를 잘한다는 기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연속이 삶인 것 같은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게 다듬을 수 있는 것 다듬어진 자 그게 바로 말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필수 전제인 것 같아요 전달법은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각자의 지혜가 담겨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제가 스피치 교육을 하지만 이런 주제를 띄워놓고 아니면 프리토킹처럼 주제 하나 띄워놓고 말해보라고 하면은 잘 못합니다 진짜 이거보다 쉬운 주제를 줬을 때도 뭐 말은 길게 할 수 있어요 말은 길게 할 수 있어 그냥 뭐 나름대로 하는 척은 하는데 그 말에 알맹이가 없게 하는 말들도 진짜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말을 해야 되는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정의는 저는 말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언어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름답다 그립다 사랑스럽다 분노한다 이런 것들을 떠올렸을 때도 머릿속으로 감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언어를 동원하거든요 어쨌든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게 꼭 타인과만 합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과도 말을 하잖아요 게다가 또 타인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증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이겠죠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그래서 저는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 거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내적 대화 그리고 타적 대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말의 중요성 말의 의미를 알게 될 테고 이런 느낌을 깨달았을 때라야 진짜 말을 잘한다고 우리가 조금은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교육을 하고 싶고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도 뭐 제 수강자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계속 계속 어필을 하고 있지만 말을 잘하면서 살면 제 입장에서 저라는 사람이 일단 표본이니까요 되게 삶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자유로워져요 그나마 이것만이 행복의 결정체는 아닌데 굉장히 큰 행복의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모두 말을 잘했으면 좋겠고 언어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스피치에 대한 말에 대한 저의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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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